경상북도는 올해 관광자원 개발 62개 사업에 847억 원을 투입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안동 도산서부리 예술마을 12억, 가일마을 관광자원화 6억, 상주 경천섬 관광자원화 39억,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4억 등 52개 사업에 777억 원을 투자합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는 영덕 장사관광지 주변 정비에 26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은 상주 이한천 풍경길 조성 등 4개 사업에 26억,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개 사업에 10억 등을 투자합니다.